한국 수소 산업에 대해 이야기 condensate. 안녕하세요. How can you explain what you do? 아, Korea Hydrogen Industry Association.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한국수소산업 폐에는 2014년도에 창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 수소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하는 역할은 국내 수소 산업 홍보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이런 곳을 주최를 하고 있고 수소 산업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연구 과제라든지 용역 과제를 저희 회원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회원사 간에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연간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많은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수소 연료전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용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패널에서 받아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쪽에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용 키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담겨서 물과 다른 것들에 변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과정이고, 여기 연료전지 셀,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생성되고 이 모터를 가동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터를 가동하는 원리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의 설명드립니다. 업체들은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 유량계 이런 부분도 있고, 불꽃 간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들이 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회와 함께 협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업체들이나 협회는요? 전체를 190개 회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190 업체들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